정답의 새로운 스포츠로 라면 이렇게 보면 전라면이라고 있어요. 전라면 엔드요, 엔드요. 전서원. 진서원인데. 저는 그냥 선생님 건강이 안 좋잖아요.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한번 더 늘려줄게. 선생님 친성이 막 먼지가 건강이 안 좋잖아요 그쵸? 전 그냥 선생님 건강이 올려보내수 지금 CLC 놓고 있어요 진 선생님 네? 그 선생님 책상에 먼지가 그 건강에 좀 안 좋잖아요 그쵸? 전 선생님 건강이 걱정되었어요 식사는 마셨어요? 이따 저녁에 밖에 있어줘요 네 제가 클레임으로 볼게요 좋아요 네 다른 번호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냥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